이렇게 쫀쫀한 식감인데 우유도 버터도 들어가지 않은 게다가 천연발효종으로 장장 24시간을 발효시킨 식빵의 맛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일 빵구문을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궁금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바로 반죽하러 가셔야죠. 시작할게요. 아 우선 천연발효종을 사용할 때는 보통은 치대기를 하지 않는 무반죽 방법을 쓰는게 일반적인데요. 오늘은 식빵에 그 전형적인 퐁신퐁신한 구름같은 촉감을 내기 위해서 강한 치대기를 해줄거에요. 빵구끼를 매일같이 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반죽하실 때 물을 조금만 남겨놓고 반죽의 농도를 살펴가시면서 넣어주시면 더 효과적이지요. 식빵같은 촘촘한 재질의 빵을 구울 때는요 천연발효종을 사용하면서도 이스트를 살짝 넣어주는데요. 생인스틸 2g만 만약에 드라이이스트를 사용하신다면 한꼬집 정도면 적당해요. 통밀탕종은 전날 미리 간편하게 만들어 놓으셔도 좋구요. 아니면 선원시간 전에 하셔서 식혀서 냉장고에서 살짝 보관하셔도 괜찮아요. 자 모든 재료를 한 대 넣고 강하게 15분 정도 치대기를 해주시면 적당한데요. 정확한 재료와 그 용량은 아래의 더보기 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구요. 반죽이 끝나면 윈도우 테스트를 통해서 반죽의 상태를 확인해주신 다음에 뚜껑을 덮은 채로 실온에서 놓아두세요. 저는 그 사이에 장도 보고 산책도 다녀오고 4시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빵빵하게 이럴 때쯤 해서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늘릴 때 보이는 실같은 조직들 참 착하고 예쁘죠? 이렇게 몇 번만 접어준 다음에 두셨다가 중간중간에 한두 번 더 접어주길 하셔도 도움이 되구요. 지금이 9시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9시간이 지났는데 반죽을 얹어보시면 부풀은 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조금 연수가 쌓이다 보면 반죽이 불었을 때 이 느낌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 얘가 지금을 넘기면 안되겠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반죽의 볼륨이 이렇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손끝에 느껴지는 반죽의 탄성이 탄탄할 때요. 이럴 때 성형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사용하는 틀은 25cm 길이의 파운드 케이크 틀이거든요. 근데 이 반죽의 분량이 조금 많아서 살짝 떼어놓고 3등분 할게요. 3등분으로 나눈 반죽을 각각 동그랗게 대충만 동그랗게 만들어서 10분, 15분 정도만 반죽이 이완되기를 기다렸다가 성형을 시작해주세요. 근데 식빵 성형은 너무나 간단한 거라서 간단하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9시간 반 정도를 실온에서 지금 꾸준히 발효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비닐봉지에 잘 쌓아서 냉장실에서 밤을 지새우도록 해줄게요. 냉장실의 온도가 지금 6도, 7도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실온은 23도였어요. 어제 반죽을 12시에 시작해서 지금 11시 반이거든요. 11시 반이 조금 못 뛰는데 그러니까 거의 24시간을 잠을 잤다는 거예요. 실온에서도 자고 냉장고에서도 자고 그렇게 오래도록 발효 시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천연발효정으로 발효한 반죽은 일반 이스트 발효때와는 사뭇 볼륨의 차이가 나지요. 얘를 다시 살짝 덮어서 이렇게 실온에서 한 30분 정도 잠도 깨고요. 냉기도 살짝 빠지고요. 오븐 예열도 되게 기다려줄게요. 자 보면 한 30분 지난 사이에 살짝 더 올라왔어요. 물 스프레이를 비건이 아니면 여기에다 우유 칠을 해줄 텐데 물 스프레이를 살짝 해준다면 이제 오븐에서 30분, 35분 정도 보여줄게요. 오븐의 온도는 180도로 맞춰주세요. 자 첫눈에 띄는 일반 식빵과의 차이점 찾으셨나요? 자 보시면 일반 식빵과는 다르게 이 작은 기포들이 보이시죠? 뽕뽕뽕뽕뽕뽕뽕뽕 천연발효정을 사용하고 발효가 양호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귤을 즐겁게 하는 이 바삭소리도 천연발효정 빵의 특징이고요. 아 쫀쫀한 거 보이시나요? 맛은요 일반 우유식빵이 갖는 그 퐁신퐁신한 구름같은 질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백해요. 정말 담백해요. 그리고 천연발효정을 사용해서 오래오래도록 발효을 시킨 그 효과가요. 드시고 났을 때 소화감이 정말 좋아요. 이거 꼭 실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즐거운 시간 드시기를요. 안녕.